오늘은 스보드 성적체가 멋있기는 해 확실해 그런거 있어 반동 어떨라나? 스보드니까 반동이 당연히 심하겠죠? 어? 괜찮은데? 왜 괜찮지? 생각보다 안정성 있네? 확실히 그 통통 튀기는 스보드만의 반동이 있긴 하네 근데 연사를 광클로 때리면은 아 심하다 확실히 반동 심한 총이긴 하네요 그래도 오늘 이걸 한번 떡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뭔 총이지? 뭐야 이거? 파르륵이네? 어 뭐야 무산라인인데? 어..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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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렬! 강렬! 오! 어... 갈뻔했다 진짜로 야 탄창은 어디 떠놨냐? 쟤 뭐해? 쟤 립탄인가? 왜 아래를 때리고 있지? 어 확실히 건물전에서는 소음기 떼야돼 충접혀가지고 아까 죽었을 것 같긴 하다 생각해보니까 RPK랑 썼었을 때 왠지 죽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보자 초월이 뭐야? BT탄인데? BT탄인데 왜 하체 때린거야? 어? 자 깜짝 놀랬네 다시 파밍이나 하죠? 네 와 뭐야 얘 깔끔하게 파밍해왔다 뭐냐 너? 아 그래 이게 무장이지 터밍할게 많아 지금 여기 더있어 터밍할게 많아 지금 여기 더있어 아 지금 입자 안되겠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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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뭔소리야 방금? 어 있다 이 아래층에 있다 나 파르르르 이걸로 쉬어도 될까? 쉬어도 되겠지? 아 6캐브구나 야 벌써 6캐브 오는 시간이야? 어휴 놀랬네 아 오늘도 날씨가 좀 게르기네 어 있다 어 봤죠? 어 어 어 어 어 하나 잡았고 어 아까 나온거 같은데? 저쪽 보고 있는거 보니까 일단 누굴 쪽에 하나 있는거 맞는거 같긴 하거든요 저쪽 라인에도 있는거 같고 있다 어어어 아잇 아 이건 오반데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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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좀 많이 맞긴 했나보네 아까 오우씨 오우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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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하 아 지금 팔나가서 에임이 저네 개구데기야 지금 빨리 치료하자 으악 으악 아까 계속 발소리 해놨거든 으악 어디사운드지 으악 으악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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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아 근데 지금 더 있는거 같애 발소리가 좀 아닌거 같거든요 너봐 오른쪽에 지금 있잖아 오 나 죽어 와 뭐해 이리 많아 빨리 좋아 너다 너의 방어구 잊지 않을게 대략 봤을때 이쪽 라인에 하나 저기 저쪽 라인에 하나 있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오케이 하나 짤 쟤가 아까 미돌이 그쪽 계열이면은 왼쪽에 있던 애는 클리아 일단 보고 오자 확인해야돼 아 미돌이 맞죠? 그러면 이쪽 라인은 끝났어요 아 오케이 나이스 저러면은 라스트 오른쪽인데 나 약 먹어야되나 약좀 먹자 있다 왼쪽 사운드 났거든요 일단 바이자 이쁘게 깨졌으니까 그냥 끼고 정확하게 어디있지? 사운드 났다 아 위치확인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! 죽었다 끝인가? 부스 봤지 아스바리나 부스 그쪽 계열 맞아. 아 다행이다. 끝난거 맞나 아 제발 끝났다고 말해줘 아 이거 끝나면 스무드 이제 끝낼수 있어 제발 아 다시 그만쓰고 싶어 거의 4일째 썼단말이야 이것만. 아 영상값 만들라고 아 제발 아 파밍하자 됐다 됐다 이제 일단은 아이템들 보험 좀 시키고 올게요 오호 파밍이야 드디어 파이날리 마무리 지읍시다 파로로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트로퍼 챙겨야되나? 일단 챙겨볼까? 어 뭐야 야 아니 아 또있네 아 몇킬이야 이거 아니 왜 또있냐고 왜 말이드냐고 아니 개킬팠네 변태도 개 많다니까 lauf 떡 떡 curve 막 밑 고생 łą